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확진자 수는 매주 화요일마다 일주일 중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한 뒤 수요일부터 꾸준히 줄어 어제까지 7주 연속 일요일에는 100명대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루 확진자 수는 2월 7일을 마지막으로 500명대를 기록한 뒤 꾸준히 줄어 이달 들어서는 300명대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한편 오늘 오후 6시까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38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90만 4천여 명입니다.